여당인 국민의힘 상황도 보겠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 총선 참패 수습 방안을 두고 고심하고 있죠. 오늘 여당 내에서 처음으로 참패 원인을 분석하는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최선호 논술위원, 이게 세미나를 윤상현 의원이 주도했다고 그러죠? 이 자리에서 어떤 얘기들 나왔답니까? 윤상현 의원이 이제 이 자리에 모이는 사람이 일단 수도권 의원들이 모이니까 주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도권 초선 중에서 주목받고 있는 두 의원이죠. 김용태, 김재섭 의원이 참석을 하니까. 젊은 의원.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좀 주목을 받는 거죠. 그런데 세 사람이 한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다. 김용태 의원이 1시에 참석했다가. 당선인이죠. 왔다가 1시 반에 나가고 또 김재섭 당선인은 2시에 들어오고 이렇게 뭐랄까요? 조금 약간은 이제 각자 와서 한마디씩 하고 가는 그런 상황 같고요. 어쨌든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는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 집권 여당 사상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참패, 대참패를 했는데 너무 한가해 보인다는 국민들 비판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 역동적인 모습이 하나도 안 보이고 그래서 주의를 환기하는 차원에서 이 말을 했고 그리고 이제 박성민 평론가가 초대돼서 왔는데 박성민 평론가가 마찬가지로 지금 전혀 위기감을 못 느끼는 것 같다라고 굉장히 독한 쓴소리를 많이 하고 있고. 그런 형태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윤상현 의원이 자기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목적이 밑에 깔린 게 아닌가 이런 평가들도 한편에서 나옵니다. 송혜웅 대변인, 일단 이렇게 선거에 참패하고 나서 일단 왜 졌는지 그 정도를 분석하는 모임을 갖는 건 대단히 좀 자연스럽고 좀 빨리 이루어졌어야 되는 일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이런 행사가 훨씬 더 대대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낙선자 총회를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한 3박 4일 정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254개 지역구에서 90명만 당선이 됐기 때문에 164명이 낙선을 했거든요. 그러면 1인당 한 5분씩만 얘기해도 13시간 이상 얘기를 해야 됩니다. 하루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3박 4일 정도 어디 다 모여서 낙선자들의 얘기를 정말 생생하게 듣고 당선인들은 앞으로 4년 동안 의정 활동할 수 있고 말할 기회도 많고 다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당선인들이 말하려고 하지 말고 낙선자들의 말을 끊지 말고 경청을 해야죠, 물론 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낙선자들이 온몸으로 부딪힌 민심의 현 주소가 어떤 것이고 우리가 무엇이 부족했었고 당에서 뭘 더 해 주기를 원했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를 생생하게 듣는 그것으로부터 변화의 시작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3박 4일간 모여서 한 자리에 떠나지 않고 있음으로써 우리가 이 정도로 변하고자 한다는 걸 국민들께 가시적으로 보여 드려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지혁 대변인, 다른 당 얘기기는 합니다만 이번 여당의 참패 원인을 분석하는 세미나, 세미나를 주도한 윤석열 의원도 마찬가지고 참석한 다른 의원들이 전부 수도권에서 당선된 비윤계 당선자들이다, 이러한 공통점이 있더군요. 이번에 수도권의 122석 중에 국민의힘이 19석밖에 획득하지 못하는 참패를 겪었고 또 이런 상황이 지난 20일 때에도 똑같이 있었고 앞으로 이 상황이 지속된다면 다음번 정권을 만들어내는 것도 어렵다. 이런 위기의식이 절박한 위기의식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방금 전에도 말씀 주셨습니다만 엊그저께 국민의힘의 당선자 대회가 있었어요. 당선자 총회. 당선자 총회에서 자기 소개만 하다가 끝났다. 사실은 당선자들이 살아 돌아왔을 때 거기에서 가장 첫 일성이 뭐가 나왔냐 하면 이번에 우리가 이렇게 대패하게 된 이유가 뭘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진심으로 시간을 갖고 토론을 해 보자 그리고 반성하고 백서를 만들어 보자 이런 얘기가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니었나 싶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오늘 윤상현 의원이 이제 앞으로의 당권 주자에 유력하게 도전할 가능성이 있는 분이신데 이분이 이제 먼저 선제적으로 그런 기회의 장을 만들어놨고 여기에서 많은 이제 아마 특히 수도권에서 대패했던 이유들을 찾아낼 것이고 그것이 영남권을 중심으로 해서 당이 운영되어 왔던 또 앞으로 그렇게 운영되어 간다면 이 수도권에서의 국민의힘의 세를 확장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그런 얘기들이 이 자리에서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어제도 잠시 전해드렸습니다만 국민의힘 원로들도 어제 당을 향해서 순소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어떤 조언을 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이번에 이 찬패의 원인은 대통령의 불통 그리고 우리 당의 무능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 한 발 늦은 그런 판단 그리고 어정 갈등에서 나타난 대통령의 독선적인 그런 모습들이 막판 표심에 나쁜 영향을 주었을 것이 아닌가. 또 우리 당은 더 이상 이제 대통령만 쳐다보는 그런 정당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가지고 전체적인 언론을 보면 일관적으로 여기에 대한 공감을 하지 못하고 불통의 이미지를 갖지 않았다. 국민 앞에 당당하게 나서 기죽지 말고 대통령이 이제는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좀 기자회견을 해서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심판의 내용이 국정의 방향이 잘못됐다든가 어떤 정책이 잘못됐다든가 이런 것에 대한 심판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걸 집행하는 방법, 국정 스타일 이것에 대해서 국민은 별로 안 좋아한 거지. 특정 스타일을 좀 바꿔 나가야지. 송혜웅 대변인, 당의 원로들의 쓴소리를 들었는데 가장 뼈아픈 소리가 뭡니까? 누가 뭐래도 여당의 원로이시자 한쪽의 치우침이 없는 그런 분으로 존경받고 있는 정의화 전 국회의장께서 하신 말씀이 정말 한 글자 한 글자 더하거나 뺄 것이 없도록 다 맞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당에서 정말 가슴 아프게 마음에 새겨야 될 거고요. 결국에는 이 원로 고무님들께서 하신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이번 총선은 정부와 여당의 둠탁함에 대한 회초리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정의 어떤 스타일 그다음에 여당과 어떤 대통령실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둔탁함에서 벗어나서 좀 매끄럽게 개선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을 위해서 다 같이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진욱 대변인, 일단 원로들의 조언은 조언이고 그걸 국민의힘이 얼마나 수용하느냐가 관건 아니겠어요? 윤지혁 원내대표가 지금 당 인사들을 계속 만나서 식사 정신을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참패에도 불구하고 쇄신의 움직임이 그다지 빠르지는 않다 이런 느낌이 좀 드네요. 매우 거북이 걸음인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들께서는 빠르게 국민의힘이 변화하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이라면 절박감을 저렇게 느끼고 있는가 위기의식은 갖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그런데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지금 정의화 의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번 총선 참패의 가장 큰 원인을 대통령의 불통에서 찾고 있거든요. 거기에 국민의힘 당의 무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대통령의 변화, 대통령의 불통이 아니라 소통의 장으로 나서는 이런 변화를 기대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렵기 때문에 아마 당에서의 한계는 그런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대통령을 변화시켜야 되고 대통령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하는 당의 역할, 이런 부분들을 맡을 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고 있다. 그게 대표적인 게 지금 총리 인선 또는 비서실장 인선에서의 난항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지속된다면 대통령의 변화 좀 쉽게 기대하기는 좀 난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지금 국민의힘 초선들 사이에서도 좀 나타나고 있는데 어제 윤재혁 원내대표가 초선 의원들을 불러서 점심을 샀잖아요.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퇴한 상황이니까 윤재혁 원내대표가 사실상 당대표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처음 당선된 초선 의원들이 28명인데 14명밖에 참석을 안 했다고 그래요. 과거 같으면 좀 생각하기 어려운 일 아니에요? 지난번 같은 경우에 58명 초선 중에서 56명이 왔다 이거하고 비교하는 데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그때는 개원을 한 상태에서 처음 오찬을 할 때 58명 중에서 56명이 온 거고 이거는 사실 조금 일정들이 급하게 잡히면서 맞지 않았기 때문에 초선 의원들조차도 긴장감이 좀 없는 것 아니냐 이 지적에는 동의할 수 있는데 어제 저 자리에 많이 왔다는 것만 가지고 지적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저 자리에서 나왔던 얘기들이 조금 실망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뭐랄까요, 좀 밋밋한 원칙론적인 얘기들만 나오거나 하면 민주연구원, 그러니까 민주연구원, 여의도연구소가 조금 더, 조금 더 좀 뭐랄까요, 좀 더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거나 되게 기능적인 얘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랄까요, 이걸 지켜보고 있는 보수 유권자들조차도 저 상황을 보면서 실망하는 겁니다, 지금. 지금 저러고 있을 때냐라는 좀 실망감이 있는 거죠. 뭔가 뭐랄까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그런 느낌이지 않습니까? 지금 어떤 모두가 다 아는 얘기를 왜 과감하게 도발적으로 하지 못하느냐 이런 불만들이 이제 보수 유권자들 내에서도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초선입니다만 삼성전자 사장 출신인 고동진 당선인 같은 경우에 쓴소리를 했더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고동진 당선인 워딩이 지금 보시는 겁니다. 삼성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성 같았으면 오늘 같은 날 벌써 TF 만든다. 그런데 여기는 좀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저녁에 만들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만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런 점에서 보면 국민의힘의 어떤 당선자들의 분위기가 특히 이제 친정부 성향에 보수 언론들이 더 강하게 지금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라고 비판하고 있는데 그만큼 보수 유권자들이 오히려 이 상황을 좀 더 답답하게 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송영훈 대변인 오늘 날짜를 좀 잘못 택하셔서 계속 호인이 나고 있는데 과거에 비해서 일단 위기감이 좀 없어 보인다는 것하고 일각에서는 여수와 대의 의석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약간 무력감에 빠진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더군요. 무력감은 아닐 것 같습니다. 오히려 108 대 192면 당선인들이 똘똘 뭉쳐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단합을 해야지 이 험난한 의회 상황을 돌파할까 말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력감은 아닐 것이고 다만 지금 뭔가 가시적인 것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 지도부가 공백 상태입니다. 사실 윤재욱 원내대표는 당대표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 것이지 아직 무슨 비대위원장으로 선출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비대위원장으로 선출되도 또 비대위가 구성이 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당의 지도부가 공백 상태이기 때문에 윤재욱 원내대표로서도 어떤 개인의 판단만으로 이걸 하자, 이렇게 나가자라고 끌고 가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지 않을까 그래서 뭐 다음 주에 전국위원회도 소집이 되니까요. 그런 절차들을 거쳐서 관리형 비대위라도 앞으로 출범이 되면 그다음에는 뭔가 가시적으로 쇄신을 하고 또 반성하고 평가하는 작업들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윤석열 의원 같은 경우는 인천이 지역구입니다만 한 인터뷰에서 한 얘기인데 영남권 의원들과 인식에 좀 괴리를 느낀다 이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수도권 출신 의원들 그리고 영남권 의원들 사이에 괴리가 좀 있다고 봐야겠죠? 그런 부분이 없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보면 전세 사기 문제만 해도 수도권이 훨씬 더 민감합니다. 그리고 전세 사기 같은 이슈는 본인이 임차인이 아니더라도 일주택자라고 해도 굉장히 공감과 연대의식을 느끼는 이슈거든요. 왜냐하면 누군가는 다 임차인이던 시절이 있고 그러다가 내 집 마련해서 일주택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이번 선거에서 그런 전세 사기와 같은 이슈에 대해서 리스트에 맨 앞에 올려놓는 걸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기도가 지금 예를 들면 되게 험지화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다가가지 못한 것은 그 정책의 우선순위의 문제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정책의 우선순위, 당의 중도화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전세 사기 이슈만 해도 영남권에서는 상대적으로 덜 민감합니다. 그렇죠. 물론 있죠. 부산에서도 발생하고 다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 근 몇 년간 빌라가 훨씬 많이 지어졌기 때문에 그 민감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좀 인식 차이를 좁혀나가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김진욱 대변인은 상대당 입장에서 어떻게 보세요? 영남에서 당선된 분들은 선거가 왜 이렇게 어려웠냐 인식이 잘 안 되는 것 같다라고 얘기했던데. 그러니까 격전지에서 싸운 분들하고 좀 안정적인 곳에서 싸운 분들의 차이일 것 같아요. 나가서 만나는 사람이 일단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이 다 초록이 동색인 것처럼 같이 응원해 주고 당선 미리 축하연까지 열 정도의 이런 분위기와 수도권 격전지에서 나가면 서로 왜 이렇게 못하냐고 얘기하고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그걸 알아주지 못하는 이런 느낌을 받는 분들하고는 아마 다를 것 같아요. 지금 수도권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바른 목소리를 내면 이것을 갖다가 내부 총질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들리는 것 같다는 것 같다는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계시는 상황에서 누가 바른 얘기를 할 수 있고 누가 건설적인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이번에 전당대회가 곧 치러질 텐데 전당대회 룰을 좀 바꿉시다. 지난번에 당심 70%, 민심 30%였던 것 같다가 특정인을 대표로 만들기 위해서 당심 100%로 바꿨다라는 그런 오해를 받고 있으니 이것조차도 다시 원점으로 돌려서 환원시켜서 7대 3으로 당심에 민심을 좀 포함시키는 걸로 바꿔봅시다라고 얘기했을 때 지금 무슨 소리하고 있는 것이냐. 그건 당을 해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존재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누가 목소리를 내세워서 당의 혁신과 개혁을 얘기할 수 있을지 조금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